예, 이가고입니다. 부산대 캠프스 안에서 제가 박정희 찬양하려고 했다고 그러데요. 찬양을 좀 할까요? 민주, 그 뭐, 십인류. 원래 사실은 10월달이 좀 여러 가지 박정희 대통령과 관련해 가지고 굵직하게 여러분 세대에서의 박정희 대통령은 전혀 실감이 안 나는 역사 속의 인물이죠, 그죠? 그냥 책 속에, 역사 속에, 기록 속에 인물이 있을 텐데 10월 유신 다 아시죠? 그건 뭐 들어봤을 거고 10월 유신, 나쁘다. 그 다음에, 치비류 얼마 전이었죠. 이근희 회장이 바로 또 전날, 예, 그렇죠. 돌아가시고, 영면하시게 되고 그 다음, 10월 26일이 박정희 대통령께서 돌아가신 날이죠. 그, 그, 고약한 친구들이 댓글로도 이렇게 좀 보고 했었는데 아주 그, 그, 몽땐 표현들 쓰고 그러잖아요, 12월에 대해서. 그렇게 되먹지 못한 소리들을 하면 안 되죠. 예, 그렇습니다. 문재인 씨가 저를 행복하게 해 줄 수 있는 방법은 하나는 있어요, 저의 행복을 좀. 그, 없어지면, 예, 없어져 주시면 매우 행복해질 것 같습니다. 예. 많은 국민들도 그럴 것 같지 않습니까? 예. 문재인 씨 참고하세요. 예, 그렇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원래 이제 전체 주제가 보수, 뭐 이런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이제 우리의 개념, 원칙에 입각해가지고 박정희 대통령은 어떤 분일까요? 보수, 진보. 만약에 박정희 대통령이 직접 당신은 보수주의자입니까? 진보주의자입니까? 물어보면 대답은 어떻게 했을 것 같습니까? 그냥 뭐, 그럴 겁니다. 그때도 시절은 그렇습니다. 보수라는 단어가 안 좋을 때입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바로 적답했을 겁니다. 나는 진보주의자지 그랬을 겁니다. 근대화라는 게 그런 개념이 없고 그랬습니다. 근데 저는 우리가 지금 오늘 다루고 있는 조금 전에 황성준 위원께서 강의하신 내용 속에서도 이런 기본 가치관적인 차원에서 다뤄 나오지 않았습니까? 그런 차원에서 본질적인 올바른 의미에서의 박정희 대통령을 잘 이해를 하게 되면은 절대로 우리가 이야기하는 보수라는 게 이른바 수구라든가 낡았다라든가 퇴행적이라든가 이런 게 아니다라는 것들을 그리고 그게 얼마나 성숙되고 그리고 또 동시에 역동적인가 이런 걸 오히려 이해할 수 있을 거다 이렇게 생각이 됩니다. 노예가 어떤 존재입니까? 노예. 여러 가지 갓도에서 관찰할 수 있고 하겠죠. 이미지 묘사로서 쇠사슬에 묶여가 있다 채찍질 받는다. 여러 가지로 정리할 수 있겠지만 피지배 상태에 있는 노예는 지배 피지배 이런 개념보다도 개개인의 중심으로 해서 능동적 삶이라는 기준으로 본다면 책임질 권리가 없는 존재입니다. 책임질 권리가 없는 존재인 거죠. 책임을 지고 싶어도 그럴 수가 없어요. 노예라는 것은. 그래서 그러니까 자유인이다. 그러니까 근면, 자조, 자립 이런 용어들을 들어보셨죠. 세모로운동, 원칙, 제대로 학교에서 공부도 안 시키고 교력도 안 시키고 하겠지만 그런 게 있었습니다. 아주 정확하게 기억은 안 하셔도 좋고 근면, 자조 이런 용어들은 들어보셨을 겁니다. 자조, 스스로 돕는다라는 거죠. 뭐 그런 격언이 있지 않습니까?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뭐 이런. 사실은 간단한 얘기가 아닙니다. 자기 할 일을 해야 응답이 있다라는 얘기인 거죠. 거기서 시작을 하는 거죠. 바로 그겁니다. 근데 사회주의자들, 이 사람들은 좌익들을 항상 자신들을 친하기를 용어를 독점해 갑니다. 진보. 사실은 진보라는 관여에 문제가 많습니다만 어쨌든 그 시비를 벌기 이전에. 그러면서 이 사람들은 정치적, 사회경제적 프로그램들을 늘 가지고 있는 게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행복을 주겠대요. 주겠대. 제공을 해 주겠대. 받아 먹으라. 받아 먹으래요. 이게 뭔가 하면은 책임질 자세와 권리를 제거해 나가는 게 되는 겁니다. 그렇게 되어 버리는 거죠. 책임을 안 지게 되는 겁니다. 자조가 사라져요. 자조가 사라져만 하는 겁니다. 스스로 돕는다가 사라지는 겁니다. 자기 스스로 자기 자신을 돕지 않으면 어떻게 됩니까? 하늘도 안 돕죠. 그렇게 가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서 갈라집니다. 철학적, 가치관적인 측면에서 좌익과 이 좌익파리들 좌익패그리들 민주파리들 진보파리들 고수주의자 가치관에서 선명하게 차이가 나는 것은 해달라고 하지 않죠. 우선 그래서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남을 탓하지 않습니다. 그렇죠.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사회를 탓하고 이러는 게 아니라 자신을 돌아보죠. 그리고 그게 종교적으로 표현될 때는 기독교인 입장에서는 어떻습니까? 우선 사람이 그게 원재론 아닙니까? 원재론이라는 부분들은 자신의 한계, 죄 이런 부분들을 들여다보고 자신의 가슴을 칠 수 있는 사람은 문제가 있을 때 남을 먼저 원망을 합니까? 아니면 자신을 돌아보봅니까? 세상을 탓하고 남을 탓하고 그렇게 그 차이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못 산다 어렵다 힘들다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 합니까? 남을 탓하고 원망하기 이전에 세상을 원망하기 이전에 내가 열심히 일해야 하지 라는 것 아닙니까? 박정희 대통령 시대의 정신은 한마디로 그거죠. 그렇지 않았습니까? 다 그 점입니다. 아마 그렇게 질문을 하면 자네 한가한가 뭐 그러겠죠. 박정희 대통령 시대 처음부터 끝까지 관통했던 구호 참 좋아하면서 저는 박정희 대통령 시대를 두 문장으로 요약을 합니다. 딱 두 문장으로 그 시대의 상황을 보여줬던 거는 이거죠. 잘 살아보세라는 것에 얼마나 힘들었으면 잘 살아보세였습니다. 꿈과 열망이 모두가 다 동의를 했고 그래서 어떻게 하면 잘 살 수 있느냐 전부 다 국민도 쳐다보고 멍물들도 쳐다보고 빼딱하게 정치 패거리들도 빼딱하게 발목 잡고 시비를 걸고 이렇게 했었죠. 어떻게 할 거냐 어떻게 하면 잘 산다는 거냐 박정희 대통령이 딱 한마디로 답을 했죠. 구호가 남아있습니다. 하면 된다 이렇게 얘기를 하죠. 하면 된다. 나라가 여러분에게 행복을 준다 이렇게 얘기를 안 하죠. 차이가 크지 않습니까? 박정희 대통령은 나라가 정부가 여러분들에게 해주겠다 해준다 행복을 준다 그런 얘기 안 합니다. 한 적이 없어요. 열심히 하라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참 어떻게 보면 정말 인기가 좀 어떻게 보면 없습니다. 막 프로젝트 이틀리즘 같은 거 없어요. 새마을운동 때 차등 지원을 합니다. 성과를 내면 성과를 내는 쪽에 더 많이 지원을 해주고 아니면 경쟁을 막 시켜요. 막 돈 부린다 그런 거 없어요. 안 해줘요. 안 해줘. 박정희 대통령은 부하들이 정치참모들이 말립니다. 각하 이러면 표 떨어집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간단하게 정리를 합니다. 됐어 이 사람들아. 이렇게 정리를 해버립니다. 이해가 되십니까? 이게 좌익들과의 차이입니다. 아마 감은 잡히시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렇습니다. 11.6 기념관에서 행사를 한다면서 감히 감히 뭐 그랬던가 보죠. 박정희를 찬양을 하다니 민주파리 그들이 기억을 하고 있는 또 부마 과장되어 있는 또 잘못 기억되고 있는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생각을 해봐야 됩니다. 박정희 대통령은 그 흐리들 독재자라고 그러죠. 박정희 대통령은 그래요. 뭐 독재자라고 합시다. 근데 박정희 대통령은 그렇게 독재자라 이렇게 규정을 짓는다라면 진짜 보여줬고 제대로 보여준 독재자들 쪽팔리게 만드는 겁니다. 히틀러는 유대인만 600만을 죽였다고 그러죠. 스탈린이 죽인 사람이 얼마입니까. 숫자 여러가지로 다르고 합니다만 3천만에서 5천만을 이야기를 합니다. 모텍동이 죽여버린 인간이 얼마나 됩니까. 정책 실패를 뺀다 하더라도 최소 3천만을 죽였다고 얘기를 합니다. 정책 실패까지 여러가지 다 포함되면 1억이 넘는 인구가 모텍동 때문에 죽습니다. 캄보디아에서 카메라루즈에 이어서 카메라루에 대단한 유적이 하나가 있죠. 앙코르와트 다 들어보셨죠. 앙코르와트 유적 어마어마합니다. 정말 어떻게 저런 엄청난 고대 문명에 그런게 있을까. 경이로울 겁니다. 가서 보신다면 사진으로만 봐도 그렇지 않습니까. 근데 지금 캄보디아가 어떻게 살고 있습니까. 여러가지 사연이 겹쳐가 있지만 그야말로 제대로 된 인재들 사람들 세대들을 싸그리 정멸시켜버립니다. 정확하게는 이렇게 되지 않습니다만 약 800만 인구 중에 최소 200만원을 주겠다라는 겁니다. 폴포트가 교육시켜서 개조를 하겠다 사회주의적 인간 개조를 하겠다 잘 안되니까 없애버려 없애버려 해가지고 근데 김용욱이란 사람은 킬링필드가 없었다 뭐 이렇게까지 이야기를 하고 그럽니다. 이 사람은 그렇게 열심히 저쪽에 주파서 코드를 맞추고 한데 아직도 볕을 제대로 변변한 거 받지도 못하고 뭐가 잘못 보이는지 뭐 모르겠습니다만 박정희 대통령 시절 18년 동안 총 18년에 집권 기간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독재자라면서요. 극악한 독재자라면서요. 암흑시대 없다라면서요. 그래서 몇 명 죽었는데요. 정치적으로 혹시 그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몇 명 죽었을 것 같습니까? 정치적인 이유로 정치적으로 단죄 돼서 죽은 사람 몇 명일 것 같습니까? 네. 그렇습니다. 열 손을 안 넘어갑니다. 열 명이 안 됩니다. 18년 동안 숫자를 이야기하기 전에 신영복 알죠. 신영복 문재인 씨가 존경한다는 사람 그 사람 안 죽었잖아요. 박정희 대통령은 극악한 독재자라면서요. 암흑시대라면서요. 그런 사람 안 없애버리고 나왔네요. 그죠? 감옥살이하다가 나왔네요. 그죠? 이런 겁니다. 그 다음에 민주주의 대한민국이 한국이란 나라가 민주주의로 잘 나가다가 아주 흉치가 뭐가 등장을 해가지고 잘 누리고 있던 걸 다 뺏어가고 어떻게 된 거 그렇습니까? 냉정하게 우리 역사를 한번 살펴봅시다. 한반도에서 살아왔던 한국 사람들이 도대체 언제부터 자유민주주의를 용어라도 들어보고 자유가 뭔지 용어라도 들어보고 민주주의 여쭤보면서 흉내라도 내보기 시작한 게 언제부터입니까? 1948년 이후 아닙니까? 그렇죠?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 아닙니까? 그전에는 자유민주주의 이런 거 없었던 거 아닙니까? 당연하지 않습니까? 없지요? 일제시대에 그런 거 있었다 그러면 안 되잖아요. 그렇죠? 1948년 대한민국 건국 이후에 비로소 그런 용어라도 들어보고 해보기 시작했습니다. 그 시작을 할 때 처음부터 아주 멋떨어지게 시작했어야 됩니까? 아.. 그런데 한국은 출발을 할 때 한 번도 해보지도 못한 걸 하지만 사실은 삐까번질하게 시작을 해버렸어요. 완전 평등 선거를 했잖아요. 남녀가 서구 세계에서도 그러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대한민국은 시작할 때부터 남녀 평등 선거를 해버렸어요. 놀랍지 않습니까? 서구 역사 서구의 민주주의 역사 재산 정도에 따른 차등 선거를 했었습니다. 상당히 오랫동안 그렇게 진행이 됐습니다. 우리는 시작할 때부터 고통 평등 직접 비밀 선거를 해버렸잖아요. 문자 해동률도 형편없었습니다. 글도 다 알지도 못했어요. 그런때도 그렇게 했었어요. 한국 사람들 똑똑하다고 그러잖아요. 유전적으로 그렇다 하더라도 그때는 문자 해동률이 얼마 되지도 않았을 그럴 때였습니다. 그런데 시작하자마자 6.25 터졌습니다. 한미원조전쟁 했죠. 그죠? 한미원조전쟁 옆길로 나간 얘기했지만 16개국은 뭐죠? 16개국은 문재인씨한테 아마 물어보고 싶겠죠. 그죠? 그 누굽니까? 통일부 막고 있는 그 인간은 뭐 답을 하니 못하니 뭐 그랬다나요? 뭐 어쨌다네요. 그죠? 웃기는 겁니다. 이승만 대통령은 그랬습니다. 민주주의를 믿어야 될 겁니다. 라고 그렇게 시작을 했습니다. 근데 불과 몇 년 반에 바로 전쟁이 일어나가지고 엉망이 됩니다. 저는 우리 현대사를 문학적으로 표현을 해본 적도 있었는데 피의 골짜기를 지나오고 땀과 눈물의 강을 건너서 번영의 바다에 일어났다. 시작하자마자 그렇게 된 겁니다. 피의 골짜기를 지나왔습니다. 정말로 땀과 눈물의 강을 건너서야 됐습니다. 저 정글을 누비면서 피 땀을 흘려가면서 눈물 짜가면서 먹고 살기 위해서 해야 했습니다. 그래하여 겨우 원영의 바다 어딜 보면은 바다로 상징되는 해양분명으로 상징되는 자유시장경제체제 그 속에 자리를 잡고 대한민국에 오늘이 있게 되었습니다. 박정희가 옳았다. 제가 처음에 이렇게 쭉 설명을 됐습니다. 이 책입니다. 제 책을 한번 보시면은 여러가지 이야기들이 박정희 대통령 찬양을 하지는 못했습니다. 사실은 박정희 대통령 개인에 대한 얘기는 없습니다. 그런 내용이 아니라 박정희 대통령을 계기로 해가지고 사실 우리 현대사를 살펴본 뭐 이런 겁니다. 문제가 됐던 민주주의 과연 어떠한가 이런 것들을 따져보고 살펴보는 이런 내용입니다. 대한민국 건국 자체가 자유민주혁명이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해 두셨으면 합니다. 그전에는 한반도 뭐 신화적으로는 5천년 역사 이렇게 이야기를 하죠. 삼국시대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잡으면 거의 한 2천년 역사쯤 된다고 하겠죠. 신화적 이런 걸 뺀다 하더라도 적어도 그 정도는 육박을 할 겁니다. 전혀 자유민주 이런 걸 모르고 살았습니다. 대한민국 건국이 자유민주혁명입니다. 자유민주체제는 강림을 한 거나 다름없습니다. 존재하지 않았던 게 들어왔던 겁니다. 전사들은 이제 그 넘어가서 박정희 대통령이 등장을 합니다. 그때 5.16을 다 환영합니다. 대부분 그야말로 대부분입니다. 모두 다는 아니겠죠. 정권을 내놓아야 되는 당시 장면 정권 집권 세력들은 그렇지 않았겠 일반 시민들이 이제 그랬습니다. 왜 그랬을까 과연 육신시대가 그러했는가 암흑시대였느냐 그리고 박정희 대통령의 서거가 몰상식하고 철박선이 없는 부류들이 그렇게 흉측한 은사를 쓰던 만큼 그래돼야 되느냐 옳은 거냐 그래서 잘 됐느냐 아니다 라는 말씀을 드릴게요. 공산당 선언입니다. 다 아시죠 연도가 1945년입니다. 45년이 어떤 해죠? 8.15 해방 해방되자마자 나온 책입니다. 무엇을 알 것인가 마르크스 내린주의 진정에서의 독권 세력들이 입에 달고 다니던 민주 민족 인민이 민중이죠. 이때 다 이렇게 나왔던 겁니다. 이렇게 진행되는 겁니다. 이제 이런 어떤 그 부분들이 아마 감이 잡히실 겁니다. 상시적 비상체제일 수밖에 없었다라는 거 완전히 결론을 내리지 못한다 하더라도 느낌은 좀 오지 않습니까? 시작 때부터 이랬어요. 정말 치열했습니다. 좌익은 처음부터 자유민족 대한민국의 탄생을 찬성할 리가 없죠. 방해하고 87년 민주화 유신 80년에 서울의 봄 그리고 87년 다시 민주화 쟁취했다. 뭐 어쩌고 근데 이제 정확하게 냉정하게 보면은 긴 우리 현대사회 과정은 한국인들이 한 번도 경험해 보지 못한 자유민주주의가 도입돼 들어와서 배우고 학습하고 성숙시켜 나가는 과정이었죠. 그게 정상적이고 실제 과정 아닙니까? 자유민주주의를 언제 마술 보기 시작을 했다고요. 그러면 안 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5.16 전야의 상황 가자북으로 오라남으로 이런 거 들어보셨습니까? 이런 게 있었습니다. 식민지, 반식민지, 민족해방투쟁 이런 얘기 다 나옵니다. 김일성 4.19 직후에 이거는 나중에 다 밝혀진 이야기들입니다. 결국에는 다 밝혀져요. 관심 있으신 분은 여기 들어가 보면 나옵니다. 우드로 윌슨센터라고 검색을 해 보시면은 이게 홈페이지가 있습니다. 여기에 자료들이 다 있습니다. 아직도 위력적으로 계속 진행되고 하는 연방제 통일방안이 등장한 게 4.19 직후입니다. 이걸로 꼬셔라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고래연방제가 이렇게 시작이 되는 겁니다. 4.19 직후에 혼란기를 바라보면서 남한을, 한국을 평화적으로 적화시키는 전략으로서 제기된 게 고래연방제였습니다. 이게 바로 지금 5.16 전까지 진행되는 상황입니다. 이게 혁신계획. 쉽게 얘기한 빨갱이죠. 햇불 시위. 촛불도 아닙니다. 바로 햇불 들고 나옵니다. 방공법 제정에 대해서 제가 질문을 던져요. 맞춘 사람이 없어요. 맞출 수가 없어요. 방공법 제정을 최초로 제기한 게 누구였을까요? 이승만 대통령이었을까요? 뭐 박정희 대통령이었나요? 아닙니다. 방공법 제정을 들고 나온 거는 장면입니다. 민주당장권 장면장관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빨리 이들이 이렇게 설치니까 대놓고 설치니까 어느 정도 설쳤느냐? 김일성 만세. 이걸 봅니다. 윤보선 대통령이 집착하고 와가지고 살펴보고 밤에 들어가가지고 긴급회의 소집하고 그럽니다. 아무 결론도 못 내립니다. 사태가 심각하다라는 결론만 내줍니다. 아무것도 못해요. 심각하다 그러면 심각하다 맨날 이러기만 합니다. 이런 상황이었어요. 김일성의 희망은 5.16으로 수포로 돌아갔다. 라는 얘기는 저의 표현이 아니고 당시 상황에 대한 기록을 남겼던 공산권 쪽의 기록들입니다. 사상계. 장준화. 사상계. 어느 정도 들어보셨을 겁니다. 근데 이 사상계의 장준화의 사슬 정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5.16 직후의 사상계 이 유오로 전체가 지 보였습니다. 이게 이제 이런 정도였는데 그럴 수밖에 없죠. 제가 여러 가지 이제 동영상이나 사제들은 다 빼버렸는데 난리가 났습니다. 이런 정도가 되고 하니까 사람들이 견딜 수 없을 정도까지 간 거였습니다.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잠재되 있던 공산 문자들이 날파리 떼처럼 몰려들었다. 사실 유교를 거치면서 여러 가지 이유로 직접적인 공산세력들은 숨을 좀 죽이게 되었습니다. 실제로 많이 죽기도 했고 전쟁 속에서 숨을 좀 죽였죠. 지하로 잠복해버린 것도 있고 여러 가지 겹쳐서 광주일보 출신의 전두환 대통령 때 민정당 국회의원을 지낸 이형일 의원의 표현입니다. 이형일 의원의 이분이 4.15 세대죠. 이승만 대통령에게 달려들었던 이 세대고 민자통이라고 있었습니다. 좌익조직입니다. 주도에 나가고 하던 막 이런 세력이었는데 때가 된 그 기회가 오니 온 천지에서 다 튀어나오더라는 겁니다. 6.25 거치면서 다 일단 제압이 되고 정리가 된 줄 알았는데 이런 정도였다. 완전히 만장판으로 가고 있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윤보선 대통령이 5.16이 터졌을 때 그랬다는 것 아닙니까? 올 것이 왔다라고 얘기를 했더라도 사람들이 다 그렇게 느꼈다라는 겁니다. 5.16의 첫 번째 공약이 방공이었습니다. 왜 방공이었을까라는 건 당시 상황들을 보면 사람들이 정말 진료했을 정도였다라는 이런 상황이었다라는 것들을 알고 계셔야 된다라는 것. 그래서 저는 이제 5.16에 대해서 이제 뭐 쿠데타라고 다 기록되어 있죠. 쿠데타든 혁명이든 명칭을 어찌하든 상관없다. 5.16은 이렇게 해서 일어나게 된 거다라는 걸 이해를 하고 저는 박정희라는 사람의 개인에 대해서 잘 모릅니다. 알 수가 없죠. 당연한 것 아닙니까? 그런데 마치 그 사람의 박정희 대통령이 내면에 들어가서 적절히 야심이 이렇고 저렇고 웃기는 얘기밖에 안 되는 겁니다. 어떤 역사적인 흐름 속에서 저렇게 될 수 밖에 없었던 이런 것들을 꼭 헤아려야 이해가 된다는 겁니다. 한일협정 63 사태 닉슨 독트리인 71년 대선 64년 3월 24일 한일협정 반대 시위가 시작이 되는데 사실은 박정희 장군이 대통령에 당선된 것은 바로 전해 12월달입니다. 그러니까 아주 6개월이 안 됐어요. 여러분 여기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면 이런 거 들어보셨나요? 모든 문제들이 다 그렇습니다. 합리적 의심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차분하게 논리적으로 이치를 따져서 생각을 해보는 것들이 있어야 됩니다. 만약에 이렇게 가정을 해봅시다. 박정희 대통령이 권력만을 누리고자 하는 사람이었다면 저렇게 한일협정을 추진해야 될 이유가 있었겠습니까? 이때도 지금 이상으로 반일민족주의 반일종족주의 가 가하던 시절이었습니다. 어쩌면 지금보다도 더했다고 할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시절이었는데 일본하고 국교정상으로 하자고 나왔어요. 정치공학적으로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실익이 없어요. 이런 걸 헤아려야 됩니다. 필요한 일을 한답니다. 근데 그냥 데모를 하고 난리입니다. 그 이면에 민족주의 비교연구회라는 게 있었습니다. 민족주의 비교연구회 황승모 교수라고 하는 분이 서울대 사회학과 교수군데 이분 경력이 참 독특합니다. 인민군이었습니다. 인민군 국군이 아니고 인민군으로 유교 참전 기록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렇게 포로가 됐다. 이분이 민족주의 비교연구회라는 걸 만들었어요. 민민군. 동백님 간첩단 사건이라고 있었는데 거기도 연루가 되고 이렇습니다. 이 사람들은 나중에 다 이쪽 사람들은 다 조작이라고 우기고 그럽니다. 전혀 아닙니다. 조작이 아니고 다 사실입니다. 닉슨 독트로의 박정희 시대 이제 팍팍 건너뛭니다. 이제 안보는 다 알아서 하라. 아시아 각국의 안보는 다 알아서 하라. 진짜로 지금은 그래도 한국의 국력이 많이 올라왔습니다. 근데 이때는 아직 행패는 없을 때입니다. 미군 철수하려고 해요. 난리가 났습니다. 근데 이 사람은 누군줄로 압니까? 말 본 사람이죠? 1971년도 대통령 선거 때 시화적으로 남아가 있는 장충당국은 연설입니다. 예비군 폐지하고 안보는 4대국에 맡기자 뭐 이런 것부터 시작해가지고 참 근데 이런 어떤 문제도 문제지만 그냥 일로 보겠습니다. 경제라는 걸 제창을 했습니다. 건설이라는 것은 국민 전체가 잘살기 위한 것이요. 나라의 경제가 혜택이 마치 우산설퍼지듯 국민에게 고르게 퍼져나갈 때 그 경제건설은 잘된단 말이에요. 그러기 때문에 세종시대가 선군의 시대라는 것은 그 당시에는 고속도로도 없었고 울산공업단지도 없었지만 비록 그 시대에는 무명 배옷을 입고 산천지를 걸어다녔지만 국가의 혜택이 고르게 분배되었던 것 시원하고 연설을 하는데 적의 감동을 받아서 눈물을 흘리고 그랬답니다. 대중연계론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읽어보면 허황된 수출노범이라는 표현이 나옵니다. 이 다음 해에 바로 1972년도에 유신이 선포가 되고 깨쭉 가버립니다. 저는 이 역사적 과정에서 만약에 유신 없이 정상적으로 이른바 자유민주 원칙대로만 쭉 가자 좋다. 그렇게 갔다. 다음 선거에서 그렇게 가자 했으면 당선되겠죠. 이때도 표차가 얼마 안 났습니다. 무명 배옷을 입고 산천지를 걸어다니는 선군의 시대 울산공업단지와 경북 고속도로가 없고 포항제철도 없는 좋은 시대일까요? 좋든 싫든 뭐라고 시비를 하든가 단에 저 과정을 거치고 육신을 선포를 하고 그 육신시대에 중화학공업 박차를 하고 그렇게 가는게 어떻습니까? 현재의 대한민국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경제적으로는 뭐라고 하든가 단에 그건 그럴 수 밖에 없습니다. 다른 사람이라도 다른 세력이라도 했을 것이다. 국민이 열심히 잘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한다라면 저는 이렇게 되물어 보고 싶네요. 북한이 못 사는 것은 김일성이가 역노를 잘했는데 북한 인민들이 못나고 열심히 일을 안 해서 그렇습니까? 그런 겁니까? 그러면 반대로 뒤집어서 저런 한강의 기적이 이루어진 것은 저 시절에 박정희 대통령을 위시하여 훌륭한 기업가들 이 사람들은 아무것도 안하고 무능력하고 그랬지만 국민들이 그저 열심히 하고 핏방을 흘렸기 때문에 이 흑된 성과다 이렇게 이야기를 해야 됩니까? 그렇습니다. 논리적으로 그런 겁니다. 두개가 다 말이 안 되는 얘기죠. 인정할 것은 인정을 해야 됩니다. 회의회장 이병철 회장부터가 그 윗대의 이병철 회장부터가 대단하죠. 삼성 대단한 무기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근희 회장 시대의 그 삼성이 또 370배가 커졌습니다. 370배. 그렇게 되면서 벌어들인 대한민국의 국부에 기여를 하고 고용에 기여를 한 게 얼마입니까? 이런 것들 생각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 반유시민주화 투쟁 이 세 가지 이 1, 2, 3, 3, 4가지 이런 문구 내용은 저의 기여관에 존재를 하는 겁니다. 제가 듣고 했던 이야기들입니다. 인혁당, 통혁당, 해방전선, 난민전이라는 박정희 시대의 사제봉환사건인데 여기 자료 설명이 되어 있습니다. 저런 보건들에 대해서 아직도 공식적으로는 용공조작이라고 얘기를 하죠. 그런데 저는 그때 운동권 시절에 교육을 그렇게 안 받았습니다. 용공조작은 없었다. 남한 연혁운동의 피어린 발자취라 그렇게 교육을 받고 교육을 그렇게 시켜서 삽니다. 이런 거였습니다. 김일성은 남조선 통혁당 조직원은 3,000명 인하된다고 얘기를 안 합니다. 3,000명 밖에 안 된다 이렇게 이야기 정가에 오도록 휘두른 것은 용공조작 논의였습니다. 지금도 안 느끼시죠? 순진무부한 요즘 세상에 간첩이 어디 있어요? 빨개기가 어디 있어요? 라고 하는 순진무부한 얘기를 하던 그런 사람이 있었죠. 여전히 애 같더라고요. 요즘도 여러분 어떻게 생각해 드세요? 차라리 좌익이 어땠어? 사회주의자가 어땠어? 공산주의자가 어땠어? 공산주의자가 어땠어? 라는 게 차라리 정직할 수가 있죠. 그렇지 않습니까? 보이시지 않습니까? 이 사진을 제가 꼭 집에서 설명을 드리고 가려고 왔는데 당시 글개그림 이런 것들이 꽤 유행을 했었습니다. 이런 것들은 뒤에 걸어놨고 뭐 운동권의 수많은 그때 글개그림 그림 속에 절대로 등장을 안하는 게 있습니다. 활동을 보여주고 하는 이런 여러 가지를 있고 해도 경운기와 트랙터가 없어요. 절대로 등장 안합니다. 근데 이제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새마을운동 초창기에 유명한 에피소드 이게 최고로는 잘 안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였습니다. 박정희 대통령이 교훈기를 보급시키라고 합니다. 농촌에 밑에 부하들이 질문을 합니다. 그러니까 농민들이 운전을 못하는데요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니까 보급시키라 교훈기를 작동을 시킬 줄 알게 되어야 된다. 그렇게 되어야 건대화가 되는 거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기계를 만질 줄 알게 되고 생각도 바뀌고 대들 이해를 하게 되고 이런 거였습니다. 민주 전메특구로 내세우고 있죠. 민주의 깃발 여러분 어떻게 생각이 드십니까 한강의 기적이 단순한 정도의 얘기가 아닙니다. 기아와 기적 이거는 저의 과연이 아니고 우리 현대사는 두당으로 요약된다. 기아와 기적이다. 세계적인 예 한국 세계적인 한국 경제사업자가 중요한 것 워낙에 이분도 시비가 걸려 고생도 하시고 그래서 이름은 제가 거론하지 않겠습니다. 책 제목이 있습니다. 찾아보시면 아마 나올 겁니다. 기아와 기적의 기본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아주 대단한 책인데 해방 후 한반도에는 기아와 기적 그 각각을 대표하게 되는 두 개의 정치체가 태어났다. 기아를 대표하는 것은 북한이고 기적을 대표하는 것은 대한민국이다. 이런 겁니다. 한강의 기적은 진짜 기적입니다. 그렇게 될 수 있다라는 발전이 이루어질 수 있다라는 것은 아무도 안 믿었어요. 전 세계 어느 누구도 믿지 않았고 한국에 잘나간다 또똑하다 이런 사람들 아무도 안 믿었습니다. 이루어졌죠. 있을 수 없는 일이 이루어졌다고 합니다. 그래서 기적이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런 게 이루어졌습니다.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해서 그럴 수 있었을까 기아에서 기적으로 나아간 역사 한강의 기적인데 가장 핵심적인 것은 이념의 선택 북한은 공산을 택했고 대한민국은 남한은 자유를 택하고 이렇게 되는 거였죠. 그런데 아직도 민주주의 민주주의 그러면서 민주의 정당에는 어쩌고 저쩌고 이야기를 하면서 그렇습니다. 민주주의 저도 중요하다 라고 얘기는 하겠습니다. 근데 민주만 얘기를 하면 되는 거 아닙니다. 민주 다루고 있는 이런 거 많습니다. 보십시오. 조선 민주주의 인민 공화국 부터가 그렇잖아요. 민주주의 안 돼요. 저거 공화국이래요. 플레타리아 민주주의 소위트 민주주의 인민민주주의 다 민주주의죠. 시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진보적 민주주의 이런 특히 그러니까 해방공간 시대에 남노당에 박헌영에 전략전술에 안하였습니다. 뭐 이런 것들 전부 다 민주주의 달고 있어요. 뭡니까? 그래. 민주의 정당 그러면은 자동적으로 그렇게 됩니까? 그래서 민주의 정당 내세우고 하지 말라고 말씀들 드리고 싶네요. 그 명예로운 거 아닙니다. 조작스럽게 민주 민주 떠들어대고 하는 것은 스스로를 부끄럽게 만든 거란 걸 알았으면 제가 국화사태를 요구할 생각은 전혀 없지만 인류 예 거기에 대해서도 의미있게 예 그렇겠지만 앞뒤 맥락 없이 아무것도 없이 그렇지 않았으면 좋겠다 스스로 부끄럽게 만든다 이런 말씀은 드리고 싶습니다. 그리고 결론적으로 뭐라고 어떻게 평가를 한다 하더라도 박재희 대통령은 그 지세는 최소의 희생으로 최소의 희생으로 그때가 아주 완벽했다 그렇게 얘기는 안 하겠습니다. 박재희 대통령이 신입니까? 그런 건 아니죠. 단 하나의 잘못도 없고 뭐 그렇습니까? 그런 게 어디에 있습니까? 시행착오가 전혀 없으면 말도 안 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최소의 희생으로 최대의 성과라는 표현이 부족할 정도의 기적을 이룩합니다. 현대사회 세계 현대사회 유일한 성취입니다. 유일합니다. 감비아보다 못 살았습니다. 감비아 그랬습니다. 나이지리아 뭐 말할 것도 없고 그렇습니다. 순위를 매기는 게 필요가 없어요. 그냥 밑바닥입니다. 굶어 죽었어요. 그런데 이 나라가 여기까지 와가지고 배가 불러서 이런 건지라는 이야기를 할 만큼 까지 왔습니다. 이걸 헤아려야 됩니다. 옛날 이야기를 하면서 이렇게 되어버리면 꼰대스럽게 될지 모르겠지만 저들이 많이 쓰는 표현 중에 이런 게 있잖아요. 역사를 이 민족의 미래가 없다면서요. 그렇다면서요. 신채호 선생이 그런 이야기를 했다 그러는데 그는 신채호 선생의 의로운 아닙니다. 아무튼 저놈들은 입에 달아놓고 그러는데 박정희 대통령 시대에 그게 그냥 공짜로 그냥 이루어진 거겠습니까? 이걸 잊어버리고 거기에 대해서 배엄망덕을 보면서 어떻게 되겠습니까? 여기까지 말씀드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